고흥의 유자 산업이 된 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감소에 가격 하락까지 그야말로 업친 데 덮친 격인데요.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농가와 업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고흥의 한 유자 가공 공장. 평소에 수출 물량으로 가득 차야 할 창고가 썰렁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지역에서 재배된 유자를 가공 수출해 농가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매출 감소에 따른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도 했습니다. 중국 수출이 한 60% 감소를 해서 아주 수출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손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당차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 상위 5개 품목 가운데 유자차의 하락폭은 눈에 띕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광주 전남의 대중국 유자차 수출 물량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행업의 타격이 현실로 나타난 가운데 이처럼 지역 농업의 피해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유자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군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수출 물량 감소 이전부터 이미 유자 가격이 크게 떨어져 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특화 장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중국의 사하드 보복 조치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경제적인 타격이 현실화하면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수입니다.